아시아나 IDT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 계열의 IT 서비스 기업으로 주 사업 영역은 시스템 통합 서비스, IT 아웃소싱,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개발, 컨설팅 등을 포함한다. 아시아나 IDT 위 전시는 1991년 9월 세워진 아시아나 에바카스 정보이며 2003년 2월 1일 아시아나 항공 정보통신사업부와 CRS 사업을 통합하여 아시아나 IDT로 설립되었다. 본사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A동 23, 2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세동 아시아나 타운 내에 있다. 항공 및 공항 분야에서는 RFID 항공수화물관리시스템, 고용여객처리시스템, 셀프체크인시스템, 운항정보시스템, 제조분야에서는 공장에너지관리솔루션, 생산관리솔루션, 자동창고관리시스템, RFID 태그생산이력관리시스템 등 건설분야에서는 이츠, IBS, 홈네트워크 등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공전가치평가, 작업스케줄러, 자금세탁방지, 자산부채관리 등을 운영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